아주 맛있어 이 친구는 여섯 번째에요 여섯 번째? 여섯 번째? 여섯 번째 이거 가미노 6번 가미노 가미노 프랑베스 첫 번째 오렌 가미노 그리고 두 번째 이탈리아 할아버지 이탈리아 할아버지 8번째에요 진짜 100kg 베이스 시간 몇 일정도 몇 일정도 몇 일정도 5일정도 5일정도 넌 40일정도 네 네 네 네 예 네 예 네 예 예 그냥 일찍, 그냥 일찍, 그냥 일찍. 이 Camino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어. 그리고 갑자기 한국어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. 한국어. 그리고 이 음식은 매시쇼. 매시쇼. 매시쇼.